그리고 막 이렇게 좀 걱정이 좀 많았는데 확실히 그 진짜 그 경미님이랑 한 코너를 하고 굉장히 다 풀려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즐거운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았나요? 네! 감사합니다 이것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쁜 거를 같이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즐거우셨던 만큼 슬로건을 흔들어 주세요! 자! 하나 둘! 잠시만요 제가 여기랑 똑같아 하시네요 갑니다! 하나 둘 셋! 여러분 재미 없었어요? 다시 갈게요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슬로건 저도 한 번만 들고 찍을게요 경수와 함께 공감하고 기대하고 성장하는 우리 아 너무 좋다 알겠습니다! 하나 둘 셋! 한 번 더! 하나 둘 셋! 감사합니다! 여러분 배고파 저 지셨을 시간 있죠? 네! 아니에요! 왜?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저 지금 엄청 웃겨요 여러분 오늘 뭐였죠? 저녁이? 삼겹살! 아 진짜 맛있군요 이제 삼겹살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돼지고기 못 드시는 분은 무엇을 드시면 되냐? 소고기는 비싼 면을 닭고기 드세요 왜냐면 치킨은 맛있어 여러분 맛있는 거 든든히 드시고요 집에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경수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들어가세요! 안녕! 조심히 들어가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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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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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